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집안 제사는 장남부터 막내 아들 순서대로 진행한다 장남이 죽었을 경우에만 막내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 만약 제사를 지내던 집이 제사를 그만두고 나서 주기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절에 맡기거나 해서라도 조상을 챙기기를 추천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집 대문 안쪽에 소금을 채운 잔을 두면 따라 들어오르는 잡귀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한다 윗부분에 어떤 자국들이 생겼다 해도 패닉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자 본인이 담이 세거나 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보았다고 느낀다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며 못 본 척하고 돌아 나가도록 하자 호기심에 귀신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공포 영화를 찍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귀신이 안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며 살자 귀신이 어디 있어? 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을 증명하려고 부판을 찾아다니거나 귀신 털을 돌아다니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다 태어난 신은 함부로 알려주지 말자 우리나라의 박수나 무당 중 상당수는 믿음직스럽지 않다 특정인을 만났을 때 어딘가 아프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 가급적 피하도록 하자 어떤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 이상한 이만큼 반짝이거나 유리알 같다는 느낌이 들면 가급적 피하자 주로 밤에 야심한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대답하지 않는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공포감이 생길 경우 작게 욕을 뱉으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다 이유 없이 오한이나 소름이 돋고 무서운 기분이 든다면 바로 집으로 향하지 말고 사람이 많은 다른 장소를 몇 군데 들렀다 가자 죽은 자와 산자과 소통한다는 건 산자에게 득이 될 일이 없다 설령 나쁜 마음을 먹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가 곁에 맴도는 겉만으로도 산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집안의 기운이 센 분들이 있으면 함부로 나다니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믿는 전문가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귀신도 3년은 풀려준다고 한다 길이든 산이든 물가든 어딘가 꺼림칙한 물건이 있다면 호기심에 죽지 말자 예를 들어 길가운 모퉁이의 인형이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골목에 빨간 천으로 감싸진 물건이 인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자 꿈자리가 사나운 날은 조심하고 남의 꿈을 함부로 사지 않도록 하자 돼지가 나온 꿈이라고 무조건 좋은 꿈이 아닐 수 있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다 집 문간에 엄나무 몇 개를 엮어두면 따라 들어오르는 약한 잡귀들을 막아준다고 한다 좋은 의도로 한 굿은 따라가도 되지만 나쁜 굿은 따라가지 말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굿땅이나 점집의 아기나 꼬마를 데려가는 건 좋지 않다 귀신은 자기 얘기를 하면 더 온다고 한다 특히 조상 관련 이야기가 더 그러하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반복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무슨 음식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함부로 따르지 말고 다른 전문가에게 두 번 확인하자 귀신이든 희끄무레한 것이든 봤다면 심하지 않다면 못 본 척하는 것이 낫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꺼내는 것이 좋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뱉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 대가는 저주를 바란 사람이 결국 치르게 된다 살다 보면 구업 짓는 일이 많아진다 함부로 살을 날리거나 저주하지 말자 전문가들도 그런 일을 다 할 줄 알지만 그 대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하자면 남을 저주하고 못된 마음으로 빌던 사람들은 나중에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된다고 한다 몸의 중심에 있는 코, 배꼽, 성기 같은 것들은 함부로 고치지 말자 잠잘 때 머리는 북쪽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북쪽은 망자가 드나드는 방향이라고 한다 7월 백중날에는 되도록 밤에 집에 있는 것이 좋다 미국 귀신과 한국 귀신이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말자 정신이 이상한 남자나 여자와의 잠자리를 피하자 그로 인해 임부정이 들 수 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눈압이 뿌옇다면 굵은 소금 새 알을 먹어보자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건 내가 할 행동이 아닌데 라고 느껴진다면 인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야기 당직 근무 한 요양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환자분들의 부탁을 잘 들어줘서 인기가 많았다 병원밥이 맛이 없고 싱겁다 보니 많은 보호자들이 반찬을 사서 락앤락통에 이름을 적어 병실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런데 유독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반찬 투정을 하며 식사를 잘 안 하시는 환자가 계셨는데 나는 간호사에게 먹어도 되는지 묻고서 시장에서 사비로 명란젓과 장조림을 사왔다 명란젓은 식당에 부탁해 양념을 하고 락앤락통에 이름을 적어 선물했다 행정부 원장님은 나를 잘 몰랐는데 그런 나를 보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환자 중에 백사모 병실에 요양 중이신 할머니가 있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국어 선생님이셨고 거동이 불편하셨다 과거에 앞을 보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보고 박 선생이라고 부르며 토마토 주스와 커스터드 빵을 심부름시키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 요양보호사들은 그 할머니의 보호자가 어폐류를 드셔서 돌아가셨다고 수긍거렸다 비브리오 폐혈증이었던 것이다 그때가 여름이었을 거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원무과 야간 당직 근무가 생겼다 간호사들이 휠체어 리프트나 산소통을 잘못 다뤄서 생긴 근무였다 어느 날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환자들이 취침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잠시 PT실에 들어가 쉬었다 바로 옆에는 약국이 있었다 잠이 오려던 찰나 백사모 할머니 목소리로 박 선생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약국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있었다 다시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비상구 표시등 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이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다 소름이 도다 PT실에서 나와 원무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동료는 무섭다고 PT실에서 쉬지 않겠다고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졌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제 아들을 보셨나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마을에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부모들로 분주해졌다 그런 일이 벌어진 지 2주가 되었다 마을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지켜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포기하는 듯했지만 남은 아이들을 지키는데 더욱 신중해졌다 12살 소년 잭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엄마 선샤인은 커피를 마시며 잭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동안 사라진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기에 선샤인의 걱정은 깊어졌다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선샤인은 망설이다가 잭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현관으로 나갔다 택배원이 택배를 건네고는 인사를 하며 떠났다 선샤인은 택배 상자를 보다가 잭이 생각나서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는 잭이 앉아있던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헤드셋에서 잭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샤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잭을 불렀다 옆집에 사는 테드는 선샤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잭도 사춘기인데 몰래 나갔을지도 몰라요 선샤인은 잭에게 준 핸드폰을 떠올렸다 위치 추적을 하자 좌표는 선샤인의 집이었다 잭이 집에 있는 건가요? 테드는 잭이 숨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샤인은 불안했다 분명 집을 다 뒤졌는데도 잭은 보이지 않았다 둘은 잭을 찾아 다시 집을 돌아다녔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선샤인은 잭이야 라고 물으며 급히 달려갔다 테드도 같이 방으로 달려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잭의 피규어와 낡은 카메라 그리고 켜진 컴퓨터만 남아있었다 잭은 어디 있는 거죠? 테드가 물었지만 선샤인은 여전히 위치 추적이 방을 가리키는 걸 보고 의아해했다 둘은 방을 샅샅이 뒤지다가 침대 밑을 남겨두었다 테드는 침대 밑을 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뭐야? 침대 밑에서 끈적한 액체가 흐르며 녹아버린 아이들의 팔과 다리가 보였다 그 사이에서 커다란 눈이 굴러다니며 선샤인을 바라보고는 사라졌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디언 인디언들은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사진 속에 들어간다고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치는 두 명의 사내가 있었다 인디언 새끼들 영혼 보내기 가능해 닥치고 들어봐 이 자식아 드립을 치며 웃는 사람은 종현이었고 고물 사진기를 들고 있던 사람은 심재였다 종현과 심재는 21년 직위 친구였다 둘은 재개발 후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살며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왜 그런 고물딱지를 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종현이 고물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다 심재는 카메라를 들고 거창하게 말했다 이 카메라는 진짜 영혼을 담는 카메라야 너 사기당했구나 종현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심재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한 방만 찍으면 오늘 저녁 치킨 쏜다 피자라면 생각해 볼게 결국 피자 얘기에 종현은 심재 옆에 가까이 섰다 심재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만지며 렌즈를 자신들 쪽으로 맞췄다 찰칵 소리와 함께 카메라의 플래시가 약하게 깜빡였다 종현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 영혼을 담다니 너 사기당한 거야 멍청아 피자나 쏴 종현이 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멈췄다 뭐야 앞에 뭐가 있나 다시 움직이려 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야 종현은 길이 막힌 것처럼 더듬으며 심재를 바라봤다 그 순간 심재의 다리가 마치 잘린 것처럼 검게 비어 있었다 이거 뭐냐 심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옛날 사진은 빛을 잘못 비추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종현은 당황해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을 찾기 시작했다 이 사진을 찍으면 풀려날 거 아니야 빨리 찾아서 찢어버려 하지만 심재는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없어 갑자기 종현이 있는 곳에서 불이 생겨났고 종현은 불타기 시작했다 종현은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재로 변해 사라졌다 그걸 본 심재는 비명을 지르며 같이 불에 휩싸였다 심재는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라이터로 태우며 말했다 먼 영혼이 담겨 이 멍청아 피자나 쏴 종현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피자 사줄게 둘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모태 2006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20대 초반이었고 남자친구와 자주 MT를 다니곤 했다 그날도 비가 오고 습한 날씨였다 우리는 주말에 개인 방에서 놀다가 조금 늦게 숙소를 잡으려고 나왔다 자주 가던 곳은 방이 모두 차서 없었고 날씨도 좋지 않아 더 찾아다니기 귀찮았다 그러다 새로 지은 듯한 모텔이 눈에 띄어 들어갔는데 그곳도 방이 없었다 카운터에서요 모텔로 가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옆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조금 허름한 모텔이었다 1층에 카운터가 있고 바로 방들이 있는 옛날 느낌이었다 조명은 붉은 빛이 감돌았고 분위기는 묘했다 방값이 저렴해서 우리는 일단 방을 받았다 방은 1층 복도 끝 비상문 앞에 있었다 복도 천장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조금 오래된 모텔 느낌이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나는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화장실 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씻고 나왔고 이번엔 남자친구가 씻으러 들어갔다 나는 혼자 있기 싫어서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씻고 나서 곧바로 잠들었다 평소 같으면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유독 피곤해 바로 잠들었다 한참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다 방 안이 어두운데 침대 끝이 더 어두웠다 어둠보다 더 짙은 형체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형체는 침대를 따라 우리를 쳐다보며 움직였다 갑자기 형체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때 남자친구가 말했다 너도 봤어? 그 형체를 본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급히 일어나 옷을 걸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분명 잠들기 전에 문을 잠갔었지만 나갈 때도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모텔에 가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오싹한 체험 2008년 나는 대학을 타지에서 다니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대부분이 자취를 해서 주말이면 여기저기서 술자리가 열리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비가 자기 방에서 과제를 하고 맥주 한 캔 하며 같이 자자는 제안을 했다 나는 그러자고 하고 친구비의 자취방으로 갔다 그 친구가 사는 빌라는 하숙식 원룸이었다 학생 두 명이 한방에서 생활하고 밥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먹는 구조였다 주말이라 하숙집 주인 부부는 집에 없었다 나는 친구와 과제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다 3층에서 내려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다 빌라로 들어가는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도 올라가려는데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살짝 뒤따랐다 계단을 오르며 위쪽을 보니 그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순간 주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앞에서 갑자기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기 사세요? 나는 순간 긴장했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대답하려 했다 그때 남자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저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알고 지냅시다 나는 조금 이상하게 느끼며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친구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니 비는 게임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비에게 물었다 여기 학생들만 사는 하숙 아닌가? 맞아 근데 아까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하자고 하더라고 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 신혼부부 한 쌍이 주인 양해를 구해서 살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담배를 피우자고 했다 나는 이미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지만 비는 계속 같이 가자고 조르기에 따라 나섰다 그런데 비는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디 가? 비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따라갔다 그때 비가 말없이 위층에 있는 옥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옥상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 주인 아니야 소름이 돋았다 비는 내가 통화하러 나갔을 때 그 남자가 우리 방 앞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내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가 따라왔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니 오싹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앞집의 남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이웃끼리 앞집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눈썹을 들썩이며 나를 유쾌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를 주시하며 물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늦은 밤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 눈치챘거든요 제가 몇 번 미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살자는 거죠 그의 말투와 태도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밤중에 모르는 남자가 나를 미행했다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옮기고 있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피도 줄여드리고 뒷처리도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캐리어를 내 몸 뒤로 숨겼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다시 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그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맛있는 거 순간 내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가 신이 난 듯 대답을 이어갔다 시체잖아요 저번에 땅에 묻는 것도 봤어요 왜 그런 걸 썩히나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들켰다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살인을 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끔찍한 짓은 못합니다 그저 고기를 좋아할 뿐이죠 그의 황당한 대답에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을 뻔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식인종이에요 당신은 살인자고 우리는 아주 좋은 이웃인 거죠 그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협력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진짜 인육을 먹는다면 서로 돕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내 집에 들어와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인육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날 것으로 인육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향해 말했다 날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봤다 됐습니다 더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는 인육을 마저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는 문을 나서며 내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조심스레 따라 나갔다 여덟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노크 한적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던 나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도대체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건지 의아해하며 문을 확인하러 갔다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경계심이 앞섰다 누구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언가 수상했다 이웃이라면 이런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더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는 대답을 멈추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후 다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냥 문 좀 열어보세요 제발요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가주세요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문 열어 빨리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운 문을 쳐다봤다 문틈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보였다 긴장이 풀리며 손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떠난 걸까?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걸까? 나는 그저 기다리며 문에서 떨어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다행히 몇 분 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경찰은 주변을 조사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후로 나는 문을 꼭 잠그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누가 그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오래 남았다 아홉 번째 이야기 버려진 인형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버려진 인형이 하나 있었다 그 인형은 마치 일부러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아 놓은 듯했다 사람들은 그 인형을 지나칠 때마다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다 나는 그 인형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그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갈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걷던 중에 친구가 그 인형을 발견하고 말했다 저 인형 왠지 불쾌하지 않아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누가 장난친 거겠지 별일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그 인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이상해 저 인형은 처음 봤을 때랑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이야 누군가 움직였다는 거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분명 며칠 전에는 더 골목 안쪽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여기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인형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인형은 마치 얼굴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냥 가자 나는 불안해져서 친구를 재촉했고 우리는 그 길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인형은 조금씩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느 날 인형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나는 그 골목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그 인형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열 번째 이야기 밤의 택시 늦은 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택시 기사님은 말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고 차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사님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손님 늦은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나는 피곤함에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 후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기사님이 다시 거울을 통해 나를 보더니 말했다 손님 집이 어디셨죠?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기사님을 유심히 쳐다봤다 분명히 출발할 때 이미 목적지를 말했는데 왜 다시 묻는 걸까? 그 순간 내가 택시에 탄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다 저 여기 어디예요? 분명 제가 말한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투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죠? 빨리 집으로 가주세요 그 순간 택시는 갑자기 골목길로 들어섰다 나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기사님 여기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장 차를 세워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기사님은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운전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택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있었다 그때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차가 멈췄다 택시 문이 열리고 나는 차에서 뛰쳐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기사님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두 번 다시 그 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늦게 택시를 타는 것을 피했다 열한 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유 내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는 늘 수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며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다녔다 그의 행동은 다른 이웃들과 달리 뭔가 이상했다 그는 가끔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둘 뿐이었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당황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 앞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가 내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지켜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나는 당황해 문을 잠그고 숨을 멈췄다 다행히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가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려워졌다 문 앞에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외출할 때마다 문을 꼭 두 번씩 확인하게 되었다 몇 주 뒤 경찰이 그 이웃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몇 달 동안 복도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몰래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다행히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그가 내 집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열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꿈 어릴 적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늘 이상한 꿈을 꾼다며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꿈들은 대부분이 불길한 꿈들이었고 할머니는 꿈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셨다 특히 어떤 꿈을 꿨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경고하셨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절대 길가에 서 있지 마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나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걸었다 그때 길가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소리에 돌아보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멈칫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내 친구가 넘어지며 도로로 뛰어나갔고 차가 그 친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때 나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의 꿈은 항상 뭔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들어줘서 다행이다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할머니의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열세 번째 이야기 산길에서 만난 사람 나는 주말마다 산책을 나가곤 했다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길을 걷는 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산길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산책을 이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와 멈추더니 이상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산책 중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질문이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쾌함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나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밀치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그는 뒤에서 나를 계속 부르며 쫓아오려고 했지만 나는 산길을 빠르게 내려와 주차된 차로 도망쳤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 없는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생겼다 열네 번째 이야기 차가운 바람이 분 날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나는 퇴근길에 느지막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쎈 느낌이 드는 거지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발자국 소리였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다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곧장 112에 전화를 걸 생각이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발걸음을 빨리 했다 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관문을 열고 한급히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따라오던 그 소리와 감촉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밤의 전화 새벽 1시쯤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기에 침대에 누운 순간 바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사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무심결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가 온 기록이 없었다 나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벨 소리였다 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도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다시 벨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계속 응시했다 벨 소리는 분명 울리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전화가 오고 있다는 표시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벨 소리를 들으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벨 소리가 멈췄다 나는 긴장을 풀고 이불을 다시 덮으며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용기도 벨 소리를 들을 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멀리 던져두고 겨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여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버스 퇴근 후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버스는 거의 비어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어두운 거리 많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피곤한 눈을 감고 잠시 졸았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떴다 버스 안이 갑자기 고유해졌다 기사님은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뒤쪽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뒤를 확인했다 그런데 버스 뒤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에 비친 버스 안에 분명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분명히 아까 확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눈을 감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실루엣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조금 지나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나는 급히 벨을 눌렀다 버스가 멈추자마자 나는 뛰어내리듯 내렸다 뒤를 돌아보니 버스는 멀리 사라져갔고 차창 안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늦게 버스를 타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 귀신이 들린 집 어릴 적 나는 부모님과 함께 외단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들었다고 수군대곤 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서 생활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레 깨어났다 주변은 깜깜했고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듣다 보니 기묘한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방 안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뭔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아침이 되어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남겼다 귀신 같은 건 없어 꿈을 꾼 거겠지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찾아와 말했다 그 집에는 원래 귀신이 들었어 너희가 그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들었지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사한 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공포는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있다 18번째 이야기 낯선 동료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는 유독 자주 마주치곤 했다 그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언제나 나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더 기해졌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도 그를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해졌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한 성격이야라고만 말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 방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군가가 다녀간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내 내 생각을 멈췄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가 내 곁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고 그 사람에게서 멀리 벗어나기로 했다 19번째 이야기 검은 그림자 나는 대학 시절 자취를 하면서 종종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검은 그림자에 관한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자취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늦은 시간이라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방 한쪽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서워서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바로 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 순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그 검은 형체는 아무만 없이 나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도 종종 그 검은 그림자가 방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결국 나는 그 자취방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검은 그림자를 다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스무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사람 내가 살던 집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 거울은 내가 이사 올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집을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 거울을 놔두고 간 듯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 거울을 사용했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내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순간 놀라서 한 발 물러섰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거울을 봤지만 이번에도 거울 속에 나는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불쾌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그 거울을 보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다 하지만 가끔씩 방 안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 거울 속에 무언가가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 거울을 버리고 새 거울을 샀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울이 버려졌던 날 밤 내 꿈 속에서 거울 속에 사람이 다시 나타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날이 많다 그 다음 날에 절반에 충분히 환영해 사항이 될 것 같다 내면, 손을 억지 못한 것 같다 너의 몸 속에서 거울을 찾았는데 허가 happend? 그 오늘 날은 도전한다